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핫한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이 소형 원전 관련되어 가지고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한번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주들 안에서도 어떤 종목군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다른 또 한쪽의 종목군들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일단 한미정상회담 관련돼서 먼저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우리 이제 유럽이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녹색성장에 포함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원전보다는 이런 소형 원전 관련된 얘기였던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도 이 빌게이츠와 워렌브킷도 이런 나트륨 원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빌게이츠에 대한 발언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새로운 혁신적인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백신 관련해서도 이런 빌게이츠에 대한 발언도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1년 지난 지금 같은 경우에 또다시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저희도 이런 원전 관련주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5월 24일날 빨간색 추천주 집중 보유 종목이 바로 이 한전산업이었고요. 오늘까지 투상이 가면서 오늘 저희는 이제 이익실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이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약 80% 이상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저희는 이제 장중에 익절가가 이탈되는 바람에 이익실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끝에는 사안과 같이 갔지만 조금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장 끝날 때까지 사안과를 달성할 것이다. 뭐 그 부분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서 만족을 합니다. 뭐 80% 이상 단계가 또 수익이 낮던 부분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소형 원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소형 원전과 대형 원전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소형 원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 개발을 하는 것들을 이제 SMR이라고 합니다. SMR을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전기술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소형 원전이 있다. 그리고 지금 2012년 7월 때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장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U-Square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자연순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 설계 인가를 2020년도 8월 달에 받았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더 빨리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앞지르고 있었는데 이제 원전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이 소형 원전의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부에서에 대한 정책이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규제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소형 원전까지도 규제가 되는 바람에 조금 지체되는 양상이 있었고 그 부분 자체가 미국이 상당히 따로 왔고 지금은 미국이 좀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의 차이는 뭐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 자체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기가 발생이 따로 있고 해골류가 따로 있고 그게 펌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가압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이제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일원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원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크기로 따진다면 약 100분의 1 이하로 수준으로 축소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 원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해요. 우리가 일본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배출이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됐던 것처럼 상당한 위험이 도사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또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측면에서도 이 원전 주변에는 아무것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는데요. 대신에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대한 공간이나 또는 경제성이라든지 또는 안정성 자체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신재성 에너지가 100% 다 신재성 에너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다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소형 원전이라고 지금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발전 용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형 원전이 큽니다. 건설 비용도 당연히 크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핵연료에 대한 교체 주기를 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18개월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20년 정도 쓰게 된다.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연순환 냉각이 된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가해서 자연 강제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신재생에너지와 어떻게 융합이 되는 방향인가라는 것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소형 원전들을 분산형 전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소 생산과 해수 담수화에 대한 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중소도시나 산업단지 그리고 오지 등 수요지 인근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 바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에 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면 소형 원전은 그 정도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얘기고 전기라는 것은 전력망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기와 증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전기분해 통해서 수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된다. 그리고 지금 증기 같은 난방수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증기와 해수에 대한 해수 담수화 설비에 대한 부분은 또 담수로 활용할 수 있는 열 가지에 대한 형태로 지금은 진행할 수 있다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되면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감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부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자리 정책 자체가 대도가 되면서 지금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는 소형 원전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일자리라고 해서 풍력과 태양광이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는 틀 안에 이 소형 원전도 함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풍력과 소형 원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풍력에 대한 풍력 발전을 할 때 가장 많은 활용이 가능한 게 바로 한정그룹입니다. 한국전력그룹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풍력에 대한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결과 관리,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바로 한정그룹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도 두산중공업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결국에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소형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 종목분들이 소형 원전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정그룹 자체가 소형 원전과 그리고 풍력, 바로 신재생에너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자체가 일종의 하나에 대한 테마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돼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이 큰 폭에 대한 하락세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럼 오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약 20%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최근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개인투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매수를 좀 유입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단기간에 사실 큰 폭의 상승을 좀 나타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두 배 가까이가 상승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당군역 매집 가격대를 보더라도 한 14,000원 부근에 매집 이루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약 두 배, 우리가 28,000원 이상까지 베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많은 거래를 좀 동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거래량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일부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도 섞여 있었을 확률이 없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하단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도도 훨씬 더 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매도 물량이 고가군역에서 나왔고 대신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은 이제 이 13,000원 또한 14,000원대 부근이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도 읽어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 기업에서 좀 더 중요한 수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관에 대한 수급으로 봐야 되는데요.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될 때마다 강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단기간에 대한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이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추세가 꺼지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일부 조종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조종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는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월봉을 작가로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일전에 주가를 올리기 전에도 하단에서 주가를 한번 튀겨내는 우리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급락 후에 대한 첫 양봉 형태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고 추세가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자리가 125월선인데요. 125월선 같은 경우에는 10년간의 평균 종가를 뜻합니다. 10년간의 평균 주가 형태를 띄고 있는 자리였고 그 자리를 현재 돌파를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체되어 있던 이런 원전 산업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뗄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이 흐름은 이어갈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돌파를 했던 이 2만 원대 부근 자리까지는 조종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2만 원 전후에 대한 조종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자리가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다시 추세를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지금에 대한 하락은 일종의 건전한 조종, 눌림목에 대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전 산업도 보시겠는데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집했던 가격이 5,150원입니다. 5월 24일 날 추천이 나갔던 기업이고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는 상한가, 그 다음에 오늘 투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흔들리는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300원대 익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무너져 있는 바람에 익절이 되는 부분이 없고 대신에 오늘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지금 1봉으로 보더라도 저는 일종의 지금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하면서 물론 상한가로 마감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거는 내일 자리 정도에서는 단기 꼭지가 한번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매집 가격 대비 2배 정도가 오르면 거기가 대부분 우리가 타키플라이스라고 해요. 목표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대가 목표가 형성되는 자리가 매집이 5,200원이었다. 그러면 2배, 그럼 1만 4배, 1만 1천 원 사이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 부근에서 윗고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만약 이 한전산업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다면 거기서는 꼭 이익신을 한번 하자. 더 가더라도 다시 또 사면 됩니다. 다시 또 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100% 이상, 지금 2주도 지나는데 100% 이상 넘어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경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에 만족을 하시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쉴 때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오늘 크게 빠졌다고 해서 원정 관련주들이 다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시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세 추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정기술도 잠깐 보겠는데요. 자,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2015년도에 한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적이 있어요. 2014년도하고 자, 여기 이제 5만원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블록딜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안달 주가가 반등을 보내지 못하고 지금 꾸준하게 원전산업이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조금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넘어오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이 한정기술이라는 기업은 가장 중요한 변곡을 본다면 이 5만원 부근, 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4만 5천원에서 5만원 선 정도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상승을 하면서 고점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이익실험 물량도 섞여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폭은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지속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 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방송에서 많은 매스컴을 타면 아, 더 가는갑다. 더 갈 수 있는갑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또다시 한 번 내일도 크게 상승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은 거짓말하지 않겠고 고점에서 차익 매물도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대신 조정은 기회로 그래서 한 번 보자. 자,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 한국전력도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저는 보고요. 특히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또 다가오면 이 전력량에 대한 사용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건 다중바닥이 형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정 KPS도 중요하죠. 한정 KPS 같은 경우에도 원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항상 탈원전 관련해서 오르비텍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을 다 코어스로 계속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변화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나 좀 봐야 되고요. 우리 기술이나 이런 기업들도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기업들은 막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중을 크게 실어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어렵거든요. 만약에 금액대가 좀 있다. 그래서 좀 더 긴 기간을 좀 가지고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한정 KPS나 한정기술 또는 한국전력 같은 종목분들이 저는 훨씬 더 차선책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력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원정 관련돼서 얘기가 넣으면 또 그에 따른 부분에서 피팅 밸브도 함께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이제 DK락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BMT 같은 기업들도 그런 피팅 밸브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광범위적으로 함께 보는 전략도 좋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정 관련주를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사실 이 원정 관련주가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한동안 오랫동안 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전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이고 대신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확대가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형 원전은 앞으로 그린뮤딜과 또다시 밀접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부분은 나타낼 것이다. 대신에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피로감은 있다. 그럼 조정은 기회에 대한 부분으로 삼아보자. 그런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책 출판을 해서 지금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다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리뷰를 적으셔서 이 리뷰를 저희한테 보내시는 게 아니고 구매 사이트에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쿠팡에 적으셔도 되고 또는 S24나 교보문고에 적으셔도 됩니다. 그 리뷰를 적으셨던 사이트에 적은 그 인증샷을 저희한테 메일 주소라든지 또는 전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원한 커피 마셔주시면서 즐겁게 주식공부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퀄리티 높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